몰아서 드라마 볼 때? 바이크를 타면서 자연을 직접적으로 느낄 때도 굉장히 즐겁고 미술 작업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랑 했을 때 가장 즐겁습니다 이걸 너무 밝게 얘기 안 하니까 되게 거짓말 간다? 되게 혼자 잘 놀아요 혼자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두부를 굉장히 좋아해요 딤썸 좋아해요 국청도 좋아해요 앙드레 브라질리의 작가님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기반으로 한 드라마들? 가족이라고 했을 때 제일 즐겁습니다 가족 짱! 넘버원 넘버원 K컨텐츠 채널 즐거움&TVN